아들놈이 닮아가지고는 에라이 구질구질한 놈아 옆에서 고추를 널던 시어머니가 빈정이 상한 듯 한마디 하니 워메 왜 또 애비를 걸고 넘어진당가 니는 을매나 잘라깐디 엄니 엄니도 너무 자석이라고 감싸지만 마시란께요 그 인간 만나서 내 인생이 요모냥 요꼬리 되불었단께요 순천댁이 입을 삐죽이며 혼잣말로 투덜거리며 부엌으로 들어간다 그때 눈치 없는 11살 딸이 부엌 문을 때꼼히 열어보더니 엄니 나 물 좀 주소 그러자 순천댁이 달려와 딸래미 등짝을 세차게 허려친다 워메 이년아 니는 손꾸락이 없냐 발꾸락이 없냐 그리고 물이라도 길어다주면 손꾸락이 불어 터진다냐 에라이 화상아 엄니 아프단게 맨날 나만 갖고 그런다요 그러면서 항아리에 들어있던 물을 홀짝 마시고는 놀러나간다 시집 오기 전에는 참 얌전하고 조신했던 순천댁이거늘 큰아들 같은 남편과 구접스러운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악다구니만 늘었다 슬그머니 시어머니도 며느리 눈치를 보더니 마시를 나간다 나 김천댁 집에 다녀올 텐께 시아버지 참이나 준비여그라 야 엄니 집구석은 종일 쓸고 닦고 해봐야 티도 안 난다 아침에 담가 놓은 빨래가 한 무더기 그걸 보니 또 한숨이 터져나온다 그때 방에서 시아버지가 부르는데 아가 입이 궁금헌디 식혜하고 강정 좀 갖고 온나 야 아버님 곡관으로 달려가 식혜와 강정을 담아 시아버지께 갖다주니 오냐 꼭 요맘땜은 배가 출출해 본단께 다시 밖으로 나온 순천댁 산더미 같은 빨래를 들고 공내 우물가로 간다 신나게 방망이지를 하던 공내 주안댁이 반갑게 인사를 한다 순천댁 빨래하러 왔는가 야 어째 얼굴이 그 모양이여 핏기도 하나 없고 야 몸이 고다녀서 그라제 우리가 여자로 태어난 게 죄제 순천댁은 신랑이 잘해주제 잘해주긴요 맨날 술이나 처먹고 댕긴단께라 그라믄 밤일은 밤일이요 요즘 가뭄에 콩 나듯이 술 처먹고 와서 한 번씩 하지만 처음 시집을 왔을 때는 단 하루도 그것만은 떼먹지 않고 해주었다 워낙 처음부터 중매를 하던 매파가 입에 침이 마르게 자랑을 했던 부분이다 워매 남자 허벅지를 보면 안단께 을매나 딴딴하고 굵은지 고런 남자헌티 시집감은 하루에도 몇 번 별을 볼 수 있단께라 그 소리에 친정어머니가 단번에 승낙을 했던 것이다 밤일은 뭐 그럭저럭이어라 워매 그라믄 되았구만 나쁘지는 않은 모냥이요 우리 서방놈은 자다가 내가 손가락이라도 한 번 찔벅거림은 경기를 해분당께 워매 그라믄 무언다요 을매나 속을 썩인디 순천댁은 빨래가 남편 쌍판이다 생각하고 빨래 방망이를 힘차게 두들기기 시작했다 다시 집에 돌아와 시부모와 애들 저녁을 챙겨주고는 그제야 남은 찬밥에 물을 말아 시어터진 열무김치를 올려 밥숟가락을 뜬다 오늘따라 어찌나 자신이 철양한지 모르겠다 평생을 이렇게 살다 죽을 생각을 하니 억장이 무너진다 그런데 서방놈은 어디서 또 술을 처먹고 있는지 해가 져도 올 생각을 안 하는데 요 싸가지 없는 인간 또 어디서 술 처먹고 있는갑네 오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한 순천댁은 한 걸음에 읍내 주막집으로 달려가 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주모를 끼고 앉아 이바구를 떨며 히힛낙낙 술을 마시고 있는 남편 마침 주모가 남편 입에 안주를 먹여주는데 내 전현을 순천댁은 치마를 얼른 무릎까지 올려 동념에 고는 집신 두 짝을 벗어 주모에게 돌진했다 워매 이년아 어디서 꼬리를 쳐본다냐 집신 한 짝으로 주모의 낫짝을 사정없이 갈겼다 주모가 비명을 지르니 순천댁이 야무지게 머리카락을 낚아채고는 육탄전이 벌어졌다 주막마당에서 두 여자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엎치락끼치락 몸싸움을 하는데 남편은 마치 남일보드 신경도 안 쓰고 태연히 술을 마신다 얼마나 싸웠을까 순천댁 코에서 코피가 쏟아지고 머리는 산발이 됐다 주모도 얼굴이 긁혀 피가 흐르고 분해 못 이겨 헐떡거린다 겨우 술 마시던 손님들이 말려서 두 여자의 개싸움은 일단락되었다 남편은 대수롭지 않은 듯 툭하고 한마디를 뱉고는 주막살인문을 빠져나간다 주모 오늘 술값은 달아두서 순천댁은 어이가 없다 저런 걸 서방이라고 믿고 살아왔으니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냇가로 가서 얼굴을 닦고 홍크러진 머리도 매만졌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흐르기 시작한다 마누라가 당하고 있는데 복내 불구경하듯 술을 마시던 남편을 떠올리며 소리 내어 통곡을 하기 시작한다 거의 거의 이제는 목이 쉬어서 불에 달꽂은 빈 냄비 소리만 난다 한참 지쳐서 넋을 잃고 주저앉아 있던 순천댁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그리야 요러코럼 살아봐야 뭐을 것이요 그 길로 당장 어두운 산에 오르기 시작했다 평소 순천댁 집에 탁발을 와서 안면이 있던 불암사 주지스님을 만나기 위해서이다 계속 흐르는 눈물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 산길에서 몇 번이나 고꾸라졌는지 모른다 겨우 불암사에 도착한 순천댁이 해우소에서 나오던 주지스님을 만났다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아니 보살님 이 늦은 시각에 어쩐 일이시단가 순천댁도 공손히 합장을 한다 스님 지 사연 좀 들어봐 주시란께요 지가 이승을 하지커고 싶단께요 아니 고것이 무슨 말씀이시오 이승을 하지커다니 싸게 내 방으로 들어갑시다 방에 들어간 두 사람 재차 무슨 일이 있냐며 묻자 순천댁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파란만장한 인생사와 오늘 주막에 서있던 일을 포시하나 빼놓지 않고 이야기했다 한참을 듣고 있던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랴 내가 보살님 사연을 들어본께 죽고 싶을 만도 허겄소 사실 뜻밖의 대답이다 스님이라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데 막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것도 한 방법이오 그라믄 내가 말한 대로 한 번 해보실란가 아마도 이승을 떠나는 길이 홀가분해질 것이오 순천댁은 주지 스님이 말한 대로 해보기로 하고 산을 내려왔다 그랴 스님이 말한 대로 주변을 정리하고 이승을 떠나불자 고것이 깨끗하겄네 집에 도착하니 아직 잠이 들지 않은 막내가 제 어미를 보더니 평소처럼 몸을 움츠리고 뒤로 숨는다 워메 이놈아 얼마나 애미가 잡돌이를 해댔으면 이럴까 싶으니 목이 메인다 연기라 싸게 이리 오랑께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부드러운 목소리로 부르니 막내 아들놈 더 긴장을 한다 쭈뼛쭈뼛하는 아들놈을 힘껏 안았다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아들을 안고 있으니 가슴이 목목해진다 순천댁은 약해지면 안 된다 생각하고는 일단 스님이 말한 대로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마루도 닦고 부옥 살림도 정갈하게 정리하고 마당에 널브러져 있던 개똥도 모아 거름 더미에 파묻었다 널어놓은 빨래도 거둬 차곡차곡 개어 장에 넣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니 또 눈물이 흐른다 시부모가 밤참으로 좋아하는 청포묵을 참기름과 간장을 듬뿍 쳐서는 어머니 밤참 준비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방문을 삐쭉 열고는 워메 워메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뜰란 가벼 들릴락 말락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개다리 소반을 받아 방으로 들어간다 사실 사실 처음 시집 왔을 때는 시어머니와 이러지 않았다 집에 손님이라도 오면 늘 며느리 자랑에 침이 마르고 친정어머니가 오셨을 때는 아끼던 닭도 잡고 딸을 줘서 고맙다고 사부인께 허리가 휘도록 인사를 했었다 지금은 나이가 들어 못하시지만 늘 먼저 일어나서 아침 준비도 해 주셨다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자 지금까지 미워했던 앙금은 모두 사라지고 불현듯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건 또 무슨 조화인가 어머니 죄송해요 지가 떠나면 더 좋은 며느리 얻으셔서 대접 받으시고 만수무강어 또 눈물이 봇물 터지듯 터진다 막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언니 울지 말랑께 하고 매달리더니 자기도 눈물을 터뜨린다 둘은 다시 한참을 그렇게 끌어안고 울다 방으로 들어갔다 딸내미와 남편은 벌써 코를 드르렁거리며 세상 모르고 자고 있다 영길아 싸게 자그라 영길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언니 울지 말랑께 알겄제 그리 알겄다 싸게 자 잠시 후 영길이도 눕자마자 잠이 든다 그런데 세상 모르고 천하태평하게 자고 있는 남편 면상을 보니 또 부하가 치밀어오른다 썩을 놈 평생을 주색잡기에 빠져갔고 하지만 곧 세상을 하직하니 마음을 잘 다스리자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구겨넣었던 남편 옷을 차곡차곡해서 장에 넣었다 오랜만에 더 그렇게 옷을 개고 앉아 있으니 옛날 생각이 난다 홀례를 올리고 아이들을 낳았을 때 남편은 너무도 다정했다 봄이면 봄꽃을 꺾어다 머리에 꽂아주고 이쁘다고 해주던 남편 밤마다 단 하루도 그냥 자는 법이 없이 꼭 한 번은 별을 보여주었던 남편 그렇게 연일을 생각하니 인간의 마음이 참으로 간사하다 죽여도 분이 안 풀릴 것만 같았던 남편이 그렇게 믿지가 않은 것이다 워메 내가 또 뭔 생각을 하는 거요 내가 미친년이제 그때였다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 임자 아직 안 자고 뭐 한다냐 그러더니 오줌을 싸러 통실을 간다 잠시 후 방에 들어온 남편이 아까는 미안였네 내가 끼면 일이 더 커질까 싶어 그랬네 그러니까 화풀더라고 그러며 순천댁을 끌어안는다 이 인간이 미쳤는가 손을 들어 밀쳐내니 임자 그만 화풀랑 깨그러네 내가 앞으로는 주막을 안 가겄네 맹세어네 그러며 순천댁 옷걸음을 풀기 시작한다 그랴 어차피 죽을 마당인디 하며 순천댁도 더 이상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옷을 벗었다 야들 깨니깨 조용조용요 알겄어 걱정 말란게 그리고 두 사람은 참으로 오랜만에 폭풍 같은 일합을 치렀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힘이다 오늘따라 더욱더 정감있고 거세게 힘이 느껴지는건 기분 탓인가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합을 마친 두 사람은 가쁜 숨을 내쉬며 돌아누웠다 잠시 후 오늘 하루 꽤 다사다나냈던 하루라 그랬는지 순천댁도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다 다음날 아침 다시 순천댁이 큰 목소리로 야 영기라 영순아 싸게 일어나서 씻고 밥 묵어야제 당신도 싸게 일어나고 아버님 없니 진지 잡수쇼 다른 날보다 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간 순천댁 아침 밥상 차리느라 정신이 없다 며칠 후 저 멀리서 주지스님이 닭발을 오니 순천댁 살 돼빡에 듬뿍 쌀을 담아 문 앞에 두고 부끄러운지 방으로 얼른 몸을 숨긴다 주지스님의 골골골 웃음소리가 오늘따라 정겹다 경상도 어느 작은 마을에 김첨지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여쁜 딸이 있었다 달의 이름은 정란이고 미모가 출중하고 매우 착하며 온순한 성격이라 복내에서 소문이 자자하다 그런데 하루는 정란이가 목이 말라 우물가에 갔는데 물을 떠먹을 두레박이 보이지 않아 허리를 숙여 우물을 내려보다 금한 우물 속으로 풍동 빠지고 말았다 다행히 물이 깊지 않아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는데 우물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문제다 살려달라고 소리를 쳐도 누구 하나 오는 사람 없고 점점 날은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온몸이 물에 젖어 한기까지 올라오니 더 이상 버티다가는 추워서 봉사할 지경이다 한참을 젖먹던 힘을 다해 소리를 쳐보아도 인기척이 없으니 결국 자포자기를 하려는데 나지막한 어떤 선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물 안에 사람이오 귀신이오 정나니는 사람 목소리가 들려오자 너무나 반가워 살려주이소 지는 사람입니다이 근데 와 그 안에 들어가 있는교 지가 목이 말라가 두레박 찾을라꼬 우물을 내리보다 고마 발을 헛디뎌가 미끄러져 빠졌심더 선비는 곧 달려가 붉은 노끈을 구해와서 정나니를 우물에서 꺼내주었다 겨우 빠져나온 정나니가 털썩 바닥에 주저앉더니 선비님 고맙심더 선비님 아이였으면 지는 불귀의 객이 됐을 깁미더 이 은혜를 우에 갚아야 할지에 선비는 점잖게 목소리를 가다듬더니 아이고 흠뻑 젖었심더 고풀 걸리겠심더 그런데 순간 선비의 눈이 초롱초롱해지기 시작했다 정나니의 몸이 젖어 알몸이 그대로 드러나 있던 것이다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한 선비가 어찌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더니 정나니를 안아버린다 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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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이래 고우니 내가 정염을 주체할 수가 없심더 그러면서 입을 맞추려 하니 정나니가 밀쳐내며 선비님 일하면 안됩미데이 고정하이소 이보소 낭자 은혜를 갚는다 안했는교 부탁이미데이 그러면서 더욱 세게 정나니를 안았다 약물은 당장이라도 이를 치룰듯이 성이 나있다 선비님 지를 구해주서 억수로 감사합니다이 하지만 여서 익하는 거는 아닌 것 같심더 지는 지체 있는 집안의 여식이 그러자 선비가 네도 이름만 되면 알만한 집안의 자식이라이 그라이 오해하지 마이소 그라믄 더더군다나 자제를 해야제 혹여 어느 댁 자제분이신교 내는 저짝 산 너머에 있는 두레꼴의 최대감이라는 분의 둘째 아들이라이 그렇습니꺼 사실 난 첫눈에 낭자를 보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심더 그거는 진심이라이 선비님 잘 알겠심더 어쨌든 선비님 칸 일이 된 것도 큰 인연인 거 같심더 사실은 내가 지금 한양에 일이 있어 하던 중이었심더 난 낭자 칸 일에 헤어지고 쉽지 않심더 나도 아직 총각이 깨네 내 칸 연분을 맺어보는 거는 어떻겠습니꺼 선비님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입니꺼 아입니꺼 난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라이 한참을 생각하던 정난이가 다시 말을 이었다 조심더 저의 은인이시기도 하니 선비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듣겠심더 내가 지금은 한양에 가서 볼일 보고 다시 올테이 꼭 기다려주이소 알겠심더 한양에 다녀오심은 저의 부모님께 말씀 올리고 허락 받으이소 그라믄 지도 선비님을 따르겠심더 알겠소 그러리다 정난이의 졸이 있는 말에 선비는 자신의 성급함을 위우치고 두 사람은 장례를 약속했다 우리의 지금 약조는 꼭 지키시겄지에 물론이지 맹세하고심더 그때였다 고양이 한 마리가 우물을 지나가니 네 저 고양이와 낭자를 만나게 해준 저 우물에 맹세를 하고소 익하면 되거소 알겠심더 선비님 그렇게 약조를 하고 둘은 헤어졌다 집으로 무사히 돌아온 정난이는 우물가에서 한 약속을 충실히 지켜 청원을 해오는 남자들을 모두 물리쳤다 그들 중에는 집요하게 매달리는 남자도 있었다 그런 남자는 결혼을 거절하면 죽어버리겠다고 우겨 그녀를 몹시 힘들게 했다 그리고 가장 물리치기 힘든 것은 부모님의 송하였다 나이가 차니 어떻게든 빨리 시집을 보내려고 하는 부모님께 우물가에서 있던 일을 얘기할 수도 없으니 궁녀지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광녀 즉 미친 척하는 것이다 매파들 앞에서도 미치꽝이 흉내를 내었다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은 물론이고 옆에 다가오는 자의 옷까지 갈기갈기 찢어버리며 발광을 해댔다 그녀가 평소엔 얌전하다가도 청원에 오는 남자만 있으면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금방 소문이 나서 점점 그녀를 아내로 맡겠다는 사람이 주로 갔다 정난이는 부모님의 근심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편단심 우물가에서 만난 선비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그가 청원에 올 것만을 기다리는데 그러나 선비 쪽은 달랐다 정난이와 굳은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막상 고향에 돌아오자 좋은 규수가 있다는 매파의 중매로 약속은 까맣게 잊고 다른 여자와 혼례를 올렸다 그의 아내는 곧 임신을 하여 사내 아이를 낳았다 아이가 태어난 지 석 달쯤 된 어느 날 어디선가 한 마리 도둑 고양이가 나타나서는 아이의 목을 물어 죽이고 말았다 두 부부는 가슴이 찢어질 듯 괴로워했다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아내가 두 번째 사내 아이를 낳았다 이제 겨우 첫 번째 아들의 죽음이 잊혀져 갈 무렵 아이의 나이 7살 무럭무럭 잘 크는가 싶었는데 아이가 우물러 가서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신기한 듯 쳐다보다가 우물에 빠져 그만또 목숨을 잃고 말았다 아내는 실신하여 몸져 누웠다 하루는 남편에게 남편에게 캐물었다 그제서야 선비는 선비는 예전에 정나니와 했던 약속을 떠올렸다 선비는 말없이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한동안 말을 못하더니 여보 여보 내가 사실 짐작 가는 일이 있긴 하여만 무슨 일인데 퍼뜩 말씀해 보이소 다시 깊은 한숨만 내쉬던 선비가 각오를 한 듯 여보 사실은 사실은 말이데이 당신과 혼례를 올리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데이 그러면서 우물에서 정나니와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고백했다 누워있던 아내가 겨우 몸을 추스르며 일어나앉더니 여보 그것은 당신의 큰 잘못이라에 그분은 어쩌면 아직도 당신과 한 약조를 지키볼랐고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제 그래서 우리한테 그런 큰 재앙이 따랐는지도 모르고예 선비는 말을 못하고 계속 눈물만 흘렸다 여보 섣불리 약조를 한 내 잘못이데이 미안하데이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한참 후에 겨우 입을 뗀 아내가 당신이 그런 약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고양이와 우물이 알라드를 죽게 맹글었던 거네에 당신은 지금이라도 당장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옳을 거 가심떠 더욱더 흐느끼기 시작하는 선비 여보 퍼뜩 가시이소 전 따로 생각한 게 있다 아입니꺼 그게 뭐꼬 그건 차차 아시게 될 테이 퍼뜩 그분께 가보이소 다음날 선비가 아침에 눈을 뜨니 아내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여봐라 마님이 어디 가신노 머슨과 하녀들도 아내의 행방을 모른다고 하니 답답해진 선비가 처갓집으로 달려갔다 장모님 아내가 집을 나간 듯한데 여기로 안 왔는교 여보게 인자 그 알라를 찾지 말게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네도 모르네 하지만 출가를 했을끼네 예 출가라니 그래 속세를 떠났을끼네 우리도 그토록 말렸건만 두 자식을 먼저 보낸 죄인이라며 남은 평생은 속죄하며 살것다 카니 선비는 몽환이 주저앉아 말을 못 이었다 이 모두 자신의 새 지혜로 가볍게 여긴 약속 때문이 아닌가 약조를 그리 쉽게 저버린 형벌인 새입니다 선비는 처갓집을 나와 몇 날 며칠을 걸어 정난이 사는 마을로 갔다 하지만 집을 모르니 마을에 있는 주막으로 먼저 가서는 주모 이름은 잘 모르고 소만 이렇게 생긴 처자를 알고 있는교 그러면서 인상착의를 말해주자 주모가 혀를 끌끌 차더니 알다마다 예 정난이라 카는 아가씨 그런데 가엾게도 그 아가씨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 예 머스마들이 청혼하러 감은 옷을 찍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미치광이가 된다 아닙니까 전에는 참 이쁘고 단정한 교수였는데 그렇게 탄하했던 그녀가 미치광이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선비도 매우 가슴이 아팠다 그래도 일단은 집을 물어 정난이의 집으로 갔다 대문을 두들기자 모습이 나와서는 누굽니꺼 내는 여수사는 아가씨 잘 아는 지인이네 지금 안에 계시노 예 계시긴 합니다마는 잠시만 기다리이소 모슴은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들어오시랍니다 모슴이 선비를 별채로 안내했다 아가씨 손님 오셨심더 오냐 들어오시게 해라 선비가 방으로 들어가니 깜짝 놀란 정난이가 선비님 와 인제 오시는교 얼매나 기다렸는 줄 아시는교 미안하여 정말 미안하여 그라믄 저의 부모님을 만나보시겄는교 아니 그게 선비는 당황하더니 그건 그렇고 내 소문을 들으니 낭자의 정신이 좀에 혼미하다 들었는데 지금 보일간에 전혀 극혜는 안 비는구려 그러자 정난이가 얼굴에 미소를 짓더니 예 사실은 부모님과 매파들이 어찌나 혼사 얘기를 하는지 잠시 미친척하고 있던 거라에 선비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푹 숙였다 그래 구려 이 모두 내 탓이데이 내가 죽을 놈이데이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교 선비는 이왕 이렇게 된 마당에 더 이상은 속일 수가 없어 사실대로 모든 것을 얘기해 주었다 정난이는 매우 놀라며 아니 그게 사실인교 선비님 우찌 그리 쉽게 약조를 깨트릴 수 있는교 미안하여 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데이 그래서 내가 이리 벌을 받았는가 다시 두 사람 사이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선비님 고마 돌아가이소 선비님의 가벼운 혀 하나 때문에 지금 몇 사람이 고통을 받았는교 부디 앞으로는 가벼운 약조 하나도 소홀히 하시면 안됩니다 지가 그 약조를 철석같이 믿고 반미치광이로 몇 년을 기다린 줄 아는교 결국 선비는 약속 때문에 가장 소중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부끄러움에 스스로 혀를 무로 자르고 평생을 봉어리로 살았다 한다 중마고우 세 친구가 동업을 하여 큰돈을 벌게 되었다 그들은 더욱더 큰 장사를 위해 청나라로 떠나기로 하고 그간 벌어놓았던 큰돈을 어디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지 상의를 했다 집에 뒀다간 필씨 마누라 혼자 있기 땜시 도적놈이 들어오기 쉽상이요 그러니까 위험이요 그렇지 그럼 어디가 좋을란가 세 친구는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던 중 한 친구가 무릎을 치며 말했다 그려 우리 만암사 절 뒤편에 숨겨두는 게 어때요? 설마 누가 절에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겄어 그려 좋구먼 그게 좋겄어 세 사람은 야심한 시각에 만암사 귓곁으로 가서 돈이 든 상자를 묶기 시작했다 여만치 안전한 곳이 없겄구먼 그리고 세 친구는 청나라에 팔 모시와 배를 잔뜩 사서 배를 타고 청나라로 향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고 천둥이 지더니 큰 비가 내려 모시와 배가 모두 젖어 상품 가치가 없어지게 되니 아이고 장사 가기도 전에 이게 무슨 낭패랴 세 친구는 모두 낙심하여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자 이번엔 운이 없어 그랬다만 아직 우리언티 미천이 두둑하니깨 다시 시작하더라고 그리하여 고향으로 돌아온 지 며칠 후 세 친구는 만함사 뒷곁으로 가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땅이 파헤쳐져 있고 돈 상자가 모두 없어진 것이다 아니 이곳을 아는 사람은 우리 세뿐인디 요래 짧은 시간에 돈이 없어지다니 셋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결국 녹살잡이까지 하고 몽싸움이 일어났지만 서로 안 가져갔다고 우여되니 어쩌겠는가 할 수 없이 동원으로 가서 사또에게 읍소하였다 사연을 모두 들은 사또가 말했다 자네들 일도 일인디 시방 내가 풀지 못한 일이 하나 있는디 자네들 의견을 들어보고 나서 재판을 허겄내 도와주겄는가 약 물론입조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어떤 천석군의 외동딸이 젊은 같은 동네 가난한 선비와 혼례를 올리기로 약조를 허고 약혼식을 올렸지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저자헌티 다른 남자가 생겨 정분이 나불었단게 그러니 어쩌겄는가 그 약혼자를 찾아가 파혼을 허자고 동거였지 그리고는 파혼의 대가로 논 한마지기를 죽었다고 했지 않은가 근데 자존심이 상한 그 남자 왈 그래서 그 남자하고 파혼하고 다른 남자하고 혼례를 올렸지 근데 이 여자가 장날 비녀를 사려고 마실을 가던 중에 그만 괴한언티 납치를 당했지 아는가 괴하니 말하길 어서 돈 만양을 갖고 오라고 내 신랑언티 서차를 쓰거라 아니 내가 파혼을 헌 남자언티 돈을 준다여도 받지 않았는디 어째 나언티 돈을 달라고 허슈 날 그냥 돌아가게 해주시오 괴하니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그려 돈을 안 받아 헐 수 없지 알겄다 돌아가거라 그리여서 무사히 풀려나게 된 게 아닌가 그러더니 사또가 물었다 그럼 이 가운데서 누가 진로 칭찬받아야 헐 행위를 헌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겨 그러자 첫 번째 친구가 말했다 맨 처음에 그녀하고 약혼을 했지만 혼약을 취소하고 위자료도 받지 않았다 남자가 칭찬을 받아야 허유 그녀의 호의를 무시하고 남자의 자존심을 지키려 였음께유 다음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아니유 그 여자 말로 칭찬받아야 허유 그녀는 용기를 갖고 맨 처음에 남자한테 파혼을 요구하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사나이하고 혼례를 올린 건 아닌가요 그것이 진로 칭찬받을 일이 아니고시요 그런데 세 번째 친구가 고개를 갸옥거리며 말했다 사또 이 야근은 뒤죽박죽이어서 나는 당최 종잡을 수가 없구먼유 첫째 약혼은 신랑도 그렇고 둘째 납치한 사람도 돈땜씨 유괴였는데 돈도 안 뺏고 풀어줬다니 야근의 줄거리가 당최 안 지펴요 그러자 사또가 큰 소리로 세 번째 친구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놈이 돈을 훔쳐간 범인이요 다른 두 사람은 애정이라든가 저자와 약혼자 사이에 존재하고 있던 인간관계 그 사이에 있던 긴장된 분위기 같은 것을 곤방 알아차렸는뒤도 니는 오로지 돈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니가 틀림없는 범인이요 하루는 송선다리 하루는 송선다리 오랜만에 몸이 찌뿌듯하여 전국 팔도 여행이나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한 마리의 당나귀와 개 그리고 어둠을 밝힐 수 있는 호롱불을 준비하여 긴 여정을 떠났다 봄이라 지천으로 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곳곳에 얼었던 물이 녹으니 그 흐르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답답했던 가슴이 뽕 뚫리는 듯하다 봄은 봄이로구나 송선다른 혼자 콧노래를 부르며 유유자적 산길을 걷는데 어느새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어이쿠 벌써 컴컴해지는구먼 오늘은 어디에서 하룻밤 지낼까나 한참을 호롱불을 앞세우고 걷는데 호름한 운막이 하나 보인다 얘들아 오늘은 저 운막에서 하루 지내자꾸나 송선다른 운막으로 가서 거적을 깔고 자리에 앉았다 바로 잠이 오지 않아 책을 읽는데 갑자기 생하고 바람이 부니 호롱불이 꺼져 버렸다 송선다른 할 수 없이 호롱불이 꺼진 김에 일찍 들어 누워 잠이 들었다 한참 세상 모르고 잠이 들어 있는데 갑자기 개가 날카롭게 짖기 시작하자 깜짝 놀란 송선달이 나와 보니 늑대 한 마리가 산에서 내려와 송선달의 개를 물어뜯어 죽인 것이다 그토록 아끼던 개가 죽으니 속상하여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고 양지 바른 곳에 개를 묻어주었다 다시 송선달은 망아지를 이끌고 어떤 마을로 들어서니 집들이 모두 불타고 사람들도 몰살을 당해 있는 게 아닌가 밤에 산적들이 내려와 마을을 숙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만일 어젯밤에 호롱불이 꺼지지 않았더라면 산적에게 발각되었을 것이고 산적들이 운막 가까이 오면 분명히 개가 지졌을 것이었으므로 다행히 늑대에게 물려 죽은 것이 도리어 송선달의 목숨을 살려준 것이다 송선달은 그것으로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 인생은 새옹지마로구나 최악의 상태에서도 인간은 희망을 이뤄서는 안 된다 나쁜 일이 좋은 일로 연결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리하여 송선달은 바로 옆마을로 달려가 참상을 얘기하고 함께 사상자를 구별하여 땅에 묵거나 치료를 할 수 있게 열심히 도와주었다 겨우 마무리가 되어 다시 망아지를 이끌고 여행을 시작했다 한참을 걸으니 송선달의 다리에 쥐가 나서 걸을 수 없게 된다 아이고 다리야 얘야 조금 쉬었다 가잤구나 하며 주저앉으니 망아지가 두 뒷다리를 접으며 앉았다 어서 타라는 얘기구나 아이고 기특한 것 하지만 내가 힘들면 너도 힘들지 괜찮다 조금만 쉬면 걸을 수 있을 것이다 송선달은 망아지의 엉덩이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었다 다리가 아팠지만 망아지를 타지 않았다 한참을 쉬고 걸으니 그나마 걸을 수 있게 된 송선달은 망아지와 다시 여정을 시작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산 위에 얼기설기 걸어놓은 나무 다리가 나타났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청길랑 떨어지다 얘야 저 나무 다리를 넘어가자꾸나 내가 앞장설 테니 천천히 따라오너라 하고 송선달이 앞장을 서는데 갑자기 망아지가 송선달의 다리를 냅다 걷어차는 것이다 아이쿠야 이 녀석아 왜 그러느냐 송선달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망아지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내려쳤다 찰싹 찰싹 하고 큰 소리가 나니 망아지가 다시 뒷발질을 한다 아이쿠 이놈아 내 너를 그렇게 이뻐해 주었건만 겨우 보답이 이거더냐 이 나쁜 놈 역시 너도 하찮은 미물에 불과하구나 송선달은 몹시 섭섭하여 망아지에게 악담을 쏟아 부은 후 아픈 다리를 잡고 땅바닥에 앉아 쉬었다 잠시 후 망아지가 혼자 다리를 건너기 시작한다 그래 이놈아 혼자 가려거든 맘대로 하거라 이런 배음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망아지가 몇 발짝 다리를 건너는데 우직근하며 다리가 부서지면서 망아지가 천길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다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망연자실 크게 입만 벌리고 있던 송선달 그제야 망아지가 왜 자신에게 뒷발질했는지 알게 되었다 송선달은 잠시나마 망아지를 욕했던 자신을 자책하며 엎드려 통곡을 했다 송선달 송선달 젊은 시절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조용한 절을 찾아 산을 오르고 있었다 한참을 오르고 있는데 널찍한 나무 밑에 한 마리 호랑이가 괴로운 듯 몸부림치며 울고 있었다 처음엔 깜짝 놀라 도망을 지려했는데 어찌나 서럽게 울어대는지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호랑이 곁으로 다가간 송선달 아니 왜 그러느냐 내 너의 울음소리를 듣고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는구나 그러자 호랑이가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는 말했다 지금 내 목에 어젯밤에 잡아먹은 젊은 아이의 뼈가 목에 걸려 매우 고통스럽소이다 제발 이 뼈를 빼주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큰 상을 주겠소 어찌하찮은 미물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해할 수 있느냐 이런 나쁜 놈 같으니라고 송선달은 사연을 듣고 배면하려 했으나 고통스러워 울부짖는 호랑이를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다 좋다 내 지금은 살려주기는 하나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 거라 알겠느냐 좋소 내 약속하겠소 아무리 배가 고파도 사람은 잡아먹지 않겠소 그러니 어서 내 목에 뼈를 빼주시오 송선달은 호랑이의 목에 머리를 집어넣고 깊숙이 박혀있는 뼈를 빼주었다 그리고는 말했다 그래 이제 뼈를 빼주었으니 어떤 상을 주겠는가 그러자 호랑이가 크게 포효를 한 번 하더니 말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이로다 난 이미 당신에게 상을 주었소이다 깜짝 놀란 송선달이 말했다 아니 무슨 상을 주었다는 거냐 살려놓으니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격이로구나 그러자 호랑이가 다시 큰소리로 말했다 지금 내 입안에 머리를 넣고도 다시 살아난 것은 당신밖에 없소이다 그게 상이오 아직도 모르겠소 송선달은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는 호랑이 뒷모습을 보며 한참을 고개를 끄덕였다 어린 시절 송선달이 겪은 일이다 마을에는 커다란 참외 밭이 있었는데 얼마나 모금직스러운지 모른다 하지만 높은 울타리가 쳐져 있어 참외 밭에 들어가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결국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 그 주위를 오랫동안 살펴보니 겨우 아이 한 사람이 들어갈 만한 구멍이나 있는 곳을 발견했다 마침내 들어가려고 앙가님을 쓰는데 몸은 어떻게 들어갔으나 배에 걸려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었다 어린 송선달은 그날부터 사흘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배를 홀쭉하게 만들어 겨우 들어가는데 성공하게 되었다 그래 진즉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참외 밭에 들어간 그는 닥치는 배로 손에 집어 참외를 우곡 우곡 씹어 먹기 시작했다 이렇게 참외가 달다니 배가 터지도록 참외를 먹은 어린 송선달은 참외밭에 누워 한잠 자고 어둠이 내리고서야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들어왔던 구멍으로 몸을 집어넣었지만 참외를 너무 많이 먹은 탓에 역시 배가 걸려 나올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이틀 동안 달고 맛있는 참외를 눈앞에 두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리고는 겨우 배가 홀쭉해져 그 참외밭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어린 송선달은 그때 큰 깨달음을 얻었다 결국 배 속은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똑같지 않은가 그렇다면 인생도 그와 마찬가지 아닌가 벌거숭이로 태어나 죽을 때에도 역시 벌거숭이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과 자신에게 남길 부위를 이 세상에 남기고 떠나려고 한다 그러나 세상에 남긴 선행 이외의 것들은 과히 부지럽고 대단한 것이 못된다 제주로 가는 제주로 가는 배 위에서의 이야기이다 배탄이는 대부분 제주로 이사 가는 큰 부자들이었으며 그 중에는 송선달도 파고 있었다 천석군 부자들은 서로 자기들의 재산을 비교하며 자랑하고 있었다 나 제주도 도착함은 겁나게 큰 집부터 살라고 생각해 그러면 내는 전빵을 사서 제주서 젤로 큰 주단지 팔락한다 그때 한 선비가 초라한 모습의 송선달을 보며 비웃듯이 물었다 보소 행시도 가진 거 있음은 한마디 해 보이소 그러자 송선달이 말했다 내가 제일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은 내 재산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가 없으니 아쉽군요 왓다 이 사람 보게 주댕이에 침이나 바르고 구라를 까야제 그런데 멀리 수평선 너머 해적선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니 저거 해적선 아이가 순식간에 배 안은 난리 법석이다 부자들은 검은 보석 등 그토록 자랑하던 모든 재산을 잃었다 해적 해적들이 강탈하고 사라진 뒤 겨우 배는 어떤 낯선 항구에 닿았다 송선달은 곧 학식과 교양이 높다는 것이 제주 사람들에게 알려져 서당에서 학생을 모아 가르치기 시작했다 얼마 뒤 송선달은 배에서 함께했던 부자들과 만났다 모두 돈을 해적에게 빼앗기고 비참하게 가난뱅이로 전락해 있었다 그 사람들은 그제야 입을 모아 말했다 그려 당신 말이 옳았구먼 역시 배운 건 많고 교양 있는 사람은 만석군이나 다름 없단께 머리에 들어 있는 지식은 빼앗기는 일 없이 가지고 다닐 수 있으므로 돈보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다닐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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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финанс이 이빨이 다닐 수 있으므로 눈 els 고